자막제들은 롤라드 내 꼬 hehe 쟤가 어제 또 롤, 롤하다 늦게 잔 거야? 아이고, 이 쌍놈이 새끼 저... 켈빈이 유튜브계를 떠났다. 최근 내 영상들이 다 똑같고 억지스러워서 노잼이라고 하셨다. 나랑 크게 싸우고 난 뒤 더 이상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오늘부턴 돈벌러 공장에 나가신다. 켈빈의 부재와 길고 긴 장마, 타는듯한 무더위. 또 24시간 계속되는 이명 때문인지 슬럼프가 크게 왔다. 슬럼프야 맨날 오는거지만 이번건 치명적이다. 손톱에서 구운 옥수수 냄새가 났다. 기대했었던 가짜 사나이 이기도 떨어졌다. 사람들이 진순먹는다고 하도 놀려서 진매를 먹어봤다. 진매를 먹어봤다. 편집할건 없지만 일단 출근을 한다. 음... 야생의 힘이다! 오늘도 영신령이다. 다 맞는 말들이다. 혼자서라도 촬영을 해본다. 혼자서라도 촬영을 해본다. 결정한다. practice serving with his face. 일부러 와요. 동... 일부러 와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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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역시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리더동동은 노잼이다 뒤에 소가 더 재밌다 순간이지만 정말 유튜브를 쳐보려는 생각까지 했다 일단 팬들에게 내 현재 상태를 알려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우님 윤재인님 문백님 동탄사우나 일단은 그냥 좀 잘 쉬고 잘 쉬었고요 영상을 찍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켈빈님이 이제 촬영 거부하시고 제 스스로도 약간 자신감이나 어떤 열정이나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모습이 가능하고 징징대는 거 이런 거 진짜 가급적이면은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포맷이다 그러면은 그만 징징대고 권항 알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바리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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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다 고등학교 방학생 Holo 지금 통으로 고맙다 고맙다 아멘 징징된다고 욕먹을 줄 알았는데 따뜻한 응원의 댓글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컷 아쉬워라 아쉬워라 아쉬워라